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화학 1 양적관계에서 우리 친구들이 몰 계산하는 걸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세 문제 정도 같이 풀면서 양적관계에서 몰의 개념을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풀기에 앞서서 변환인자라는 단어를 좀 설명하고 싶은데요. 이미 여러분들이 밀도가 단위부피당 질량이라는 것은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밀도는 질량과 부피를 상호 변환할 수 있는 변환인자로 사용이 됩니다.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로 나타내거나 부피는 밀도 분의 질량으로 나타내거나 이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몰이라는 개념도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처럼 몰을 이용해서 기체의 부피, 질량, 입자수 이런 것들을 서로 변환시킬 수 있는 변환인자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몰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예제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에서 25도씨 1 기압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1몰의 상태는 0도씨 1기압의 표준 상태이고 그때 1몰의 부피는 22.4L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25도씨 1기압에서 1몰이 몇 리터인지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피에 보시면 지금 A, B가 기체 상태인데 기체 상태일 때 25L하고 12.5L라고 써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25도씨 1기압이기 때문에 이 25L나 12.5L를 가지고 1몰을 찾아내고 싶으면요. 여기 있는 분자량하고 질량을 가지고 찾아내셔야 합니다. 먼저 해결 방법은요. 1몰일 때의 질량이 분자량이기 때문에 만약에 분자량 여기 B기체 32g을 1몰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질량이 16g 있기 때문에 32g이 1몰이면 16g이면 0.5몰이 되겠죠. 그러면 0.5몰일 때의 부피가 지금 12.5L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25L일 때는 2배에 해당하니까 1몰이 되겠죠. 그러면 1몰에 해당하는 이 질량값을 쓸 때는 여기 있는 분자량값 그대로 16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기초상식을 가지고 이 문제에서 보기를 보면서 하나하나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풀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보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문제에서는 C하고 B의 분자량도 좀 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는 밀도값도 좀 찾아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C하고 A의 질량값도 찾아내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이 질량에 해당하는 A기체는 찾아냈는데 나머지 건은 아직 안 찾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억의 보기는 C의 분자량이 B보다 큰지를 찾는 건데 이 C는 액체 상태고 분자량 칸이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18이라는 분자량을 쓴 이유는요. 이 밀도값 때문에 그럽니다. 지금 25도 C 1기압이면 상온 상태고 우리 지구상에서 상온 상태에서 밀도가 1인 건 물밖에 없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냥 이 C의 액체 상태를 H2O로 간주하고 분자량 18로 정의를 내렸고요. 그렇게 되면 C의 분자량은 B보다 크다 그랬는데 B가 30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표현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보기는요. B의 밀도가 A보다 큰지를 찾는 건데 지금 B의 밀도는 1.28gmL라고 나와 있는데 A의 밀도가 안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A의 밀도를 구하려면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인 건 이미 알기 때문에 아까 제일 처음에 A의 질량이 16이라고 찾아냈었죠. 그러면 밀도 구하기 위해서 25분의 16을 해서 0.64로 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밑에 선생님이 쓴 것처럼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PV는 NRT를 이용하면 여기 있는 몰수가 분자량 분의 질량이라는 것을 구할 수 있고요. 그러면 PV는 분자량 분의 질량 곱하기 RT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분자량을 이왕시키면 PM은 부피분의 질량 RT가 되고요.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라고 했기 때문에 PM은 DRT라는 식이 나옵니다. 그럼 PM은 DRT라는 식에서 압력, 그 다음에 기체 상수, 온도 모두 일정하니까 분자량이 결국은 밀도와 비례하고 있고 A하고 B 기체는 이건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기 때문에 기체일 때만 해당이 됩니다. 분자량과 밀도가 비유하기 때문에 분자량이 현재 2배가 되면 밀도도 2배가 돼야 돼서 밀도 A는 0.64라고 계산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ㄴ은 맞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제 디귿번 보기 C의 질량이 A보다 크다를 확인하려면 일단은 C의 질량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 하면요. 우리가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이었기 때문에 변환인자로서 질량은 부피 곱하기 밀도로 구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 부피하고 밀도를 곱해서 C의 질량 10은 나왔고요. 그 다음에 A의 질량도 여러분들이 알고 싶으면 아까 밀도가 0.64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 밀도하고 부피를 곱해서 16을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러분들 지금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12.5리터를 0.5몰로 지금 알고 시작했기 때문에 25리터는 1몰이 될 거고 1몰에서의 질량은 분자량이 질량이기 때문에 16이라고 계산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C의 질량이 A보다 크다는 잘못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예제 문제 하나 풀어봤고요. 실제 기출문제 두 개 같이 풀면서 변환인자로서의 몰 같이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2013년 9월 평가원 문제인데 좀 예전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몰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 문제라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 문제에 보시면은 지금 가분자와 나분자는 모두 기체 상태의 분자고요. 구성 원자 수가 4개, 5개래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 친구들이 구성 원자 수가 4개인 거이면서 분자량이 17인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NH3 생각할 수 있고요. 원자 수가 5개이면서 분자량이 16이 나오는 거는 CH4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이런 분자를 생각 안 하셔도 관계 없고 어쨌든 간에 우리 친구들이 NH3는 구성 원자 수가 4개면서 분자량이 17이고 그 다음에 CH4는 구성 원자 수 5개면서 분자량이 16이라는 예를 들면서 문제를 푸시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보기에 16g에 들어있는 분자 수를 물어보기도 하고 1g에 있는 원자 수 그리고 1g의 기체 부피에 비교를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억에 가 16g에 있는 이 분자 수가 아보가드로수보다 작은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아보가드로수는 일단 6.0이 곱하기 10에 23승인 거 알고 있고요. 가 같은 경우는 분자량이 17이에요. 근데 아까 분자량은 1몰일 때의 질량이라고 했기 때문에 분자량이 17인 가는 1몰에 17g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 가가 17g일 때가 아보가드로수니까 16g일 때의 숫자는 아보가드로수보다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문장이 됩니다. 자 그럼 ㄴ 보기는 1g에 들어있는 원자 수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1g의 의미를 좀 찾아보면 예를 들면 H2O 물이 있으면 이 물의 분자량은 18이에요. 그러면 이 18에다가 g을 붙이면 그게 1몰이 되고 아까 분자량이 곧 1몰일 때의 질량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H2O는 1몰이 18g이 됩니다. 그러면 H2O 1g에는 18분의 1몰이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H2O 1g에는 18분의 1몰의 H2O가 있고 그러면 분자는 18분의 1몰이지만 만약 여기에서 원자 개수가 얼마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18분의 3몰이 되겠죠. 이것도 이해가 빨리 안 되시면 H2O 1몰 안에는 원자가 총 3몰 있는 거는 이해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H2O 1몰 안에는 H원자 두 개에 5원자 하나 있으니까 총 3몰이 있다고 해석하시는 것처럼 H2O 18분의 1몰 안에는 총 18분의 3몰의 원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g에 있는 원자 수 나와 가를 비교해 보면 나 같은 경우는 분자량이 지금 16이기 때문에 16g이 1몰이 될 거고요. 1g에는 16분의 1몰의 나 분자가 있겠죠. 거기에 원자 수면 나의 구성원자 개수가 5개니까 16분의 5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가 같은 경우는 지금 분자량이 17이니까 17g이 1몰이죠. 그러면 1g에는 17분의 1몰의 분자가 있고요. 원자 수를 물어보면 원자 수 곱하기 4에서 17분의 4가 됩니다. 그럼 당연히 16분의 5가 더 큰 수이기 때문에 나가 가보다 원자 수가 많다 맞는 문장이 됩니다. 자 마지막 보기는 0도씨 1기압 1g의 기체의 부피를 물어보는 거니까 이것도 역시 변환인자로서 몰수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가 같은 경우는 분자량이 17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1g일 때는 17분의 1몰이 있을 거고 분자가 그러면 부피도 17분의 1몰에 해당하는 부피가 있을 거고요. 나 같은 경우도 지금 분자량이 16이니까 우리가 1g일 때는 16분의 1몰이 있을 거고 부피도 딱 그 몰수만큼 있겠죠. 그러면 16분의 1이 더 큰 수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 더 큰 ㄷ도 맞는 문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하고 변환인자로서의 몰에 대해서 한 두 문제 정도 같이 풀어봤는데요. 지금 시리즈로 몰에 대한 얘기는 계속적으로 올릴 예정이고요. 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화반응에 해당하는 문제들도 좀 시리즈로 시간이 나는 때마다 계속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